아 제주들도 교전을 하네요 아 이거지 뭐 제주도 지금 웬일이죠 지금 뭐 자 지금 시어들 제주 시어들이 지금 계속 지금 치고 있죠 힐러까지 만다라지 힐러 왔구요 제주 힐러가 좀 제주 힐러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만다라지는 지금 승전하는데요 무적하고 좀 승전하는데요 저희 한파티를 상대로 제주들이 많이 흔드는데 아 유단왕 캐릭까지 청실 딸결 청실 캐릭이 지금 바로 쳐가지고 좀 눕혔구요 아 신 야 이거 지금 완전히 혼전이고 용고기 보고 나왔구요 신이다 불리는 다 당검 야 지금 페이크 쓰면서요 지금 계속 교란하죠 청실 캐릭 치고 아 신불자 지금 페이크죠 지금 제주도는 다 치구요 이거 지금 혼전인데요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자 청실 캐릭 지금 딸결 청실 캐릭이 지금 계속 치겠죠 사이드 하면서 시어 캐릭이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흑과성 캐릭이 지금 돌아 죽은 있는데요 아 신불자 계속 지금 자 누웠죠 누웠구요 아 신불자 불리는 자 캐릭 아 신불자 불리는 자 캐릭 시어 군 캐릭 화랑군 캐릭 자 버틸 수가 없겠죠 지금 예 그렇죠 죽기 아 지금 완파라 이게 제주하고 지금 딸결이 총공격을 했는데 역시 그 좀 버티죠 지금 희생은 약간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대를 좀 잡 잡으면서 어 교전을 지금 마무리 했네요 밀었죠 밀었다고 봐야죠 고마워 나 뭐야 ừ ừ break ừ 감사합니다.